어우 근데 이 경기는 아마 잡을꺼에요 뭐 지금 고도리가 안좋... 취에 취상해서는.. 좀 상태에 어려운팀이니까 모으라? 오! 모으라? 어 좀 무리했는데 그래도 뭐 안까지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 쏘리! 어우 까비 우와! 이거 x뽑기네 하하하하하 떡볶이가 아니라 이거 yearly 쟌다 때리나? 잘 좋다 그래도 조금씩 안맞네 케인한테 한 번이 안오네 토트넘 한번 줘보지 토트넘의 지금 오른쪽에서 계속 뭐 좀 나옵니다 그래도 슬슬 또 밀리고 있습니다 그니까 반짝하다가 슬슬 또 토트넘 경기 나와요 자랑이네 믿을건 케인이다 네 토트넘과 화났냐 많이 화나셨나요 어디야 거기 웨스터브루미치 알비언 아 웨스터브루미치 알비언 저 저경 다시 할게요 떡볶이를 너무 열심히 먹어 예예예 아 참 나이 먹었나 보다 이게 네 토트넘과 웨스터브루미치 알비언의 웨스터브루미치 알비언의 경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스코어 0대0입니다 케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처음에 얘기 됐었던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뭐 두 달 처음에는 얘기가 잠깐 있었다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빨리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꽤 빠르게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케인이 복귀를 한다고 했을 때 케인이 돌아오면 당연히 경기는 좋아지겠죠 그리고 웨스터브루미치 알비언이기 때문에 이 정도 경기 내용을 보여주는게 어쩌면 당연한 건데 그렇지 근데 많은 채팅창에서 야 그래도 케인이 돌아오니까 다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토트넘이 겨우 그 이전엔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경기를 보였길래 강등권에 있는 팀한테 이 정도 플레이하는 거에 있어서 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나 근데 토트넘 팬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케인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뭐 쉬운 경기는 잡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경기력의 향상을 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음 근데 그게 맞는 얘기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오늘 경기를 승리를 가져갔을 때 부합이 되는 얘기에요 인정합니다 네 지금 전반전 0대 0이잖아요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고 이러다가 그냥 승점 1점 가져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초반에 한 15분 20분 정도까지는 케인이 꽤 많은 슈팅을 때리면서 아 그래도 좀 좋은 분위기구나 역시 그래도 이 정도는 잡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중후반부 이후에는 주헌이 한 30분쯤에 슬슬 올라오죠 어 근데 그때부터 슈팅을 하나 둘씩 허용하면서 네 되게 압도적인 경기를 45분 내내 보여주지도 못했다 그렇죠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크로스 올라왔는데 골 먹힐 뻔했어요 한 번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는 토트넘이 가져가고 있고 초반에 야 우리 부진하니까 이거 초반에 이거 잘해야 된다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자 하면서 의욕적으로 뛰면서 골 찬스를 만들려고 골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승리거든요 네 전반전에 아직 뭔가 이 경기를 확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슈팅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우리가 스탯을 볼까요 네 그러면 해리케인이 슈팅을 많이 아마 가져갔을 겁니다 공격 스탯 볼게요 해리케인 슈팅 4개 오리에 하나 토비 하나 소니 하나 은던벨레 하나 라멜라 하나 그러니까 팀 스탯으로 봤을 때 슈팅 9개 이런 면에서 이전 경기들보다 확실히 나아진 건 많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이튼 상대로 전반전에 슈팅 1개 네 리버풀 상대로 슈팅 3개 이랬으니까 이거보다 좋아진 건 맞지만 근데 상대 팀이 19위 팀이야 내려앉아 있는 팀이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마냥 좋아할 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러면 우리가 뭐 딱히 이 사실 경기에 대해서 전반전에 이렇다 할 만한 이야기를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물론 뭐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 어 토트넘은 오른쪽 공격 그러니까 오리에가 위치해 있는 공격 웨스터미미치 알비온의 왼쪽에 왼쪽에 좀 공격이 됐었다 이 정도 말고는 그냥 뭐 스탯 살펴보는 거죠 경기 뛴거리 웨스터미미치 알비온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라멜라가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5.86km를 뛰었고요 나머지 스탯 한번 체크해 볼까요 손흥민 슈팅 하나 어 해리케인 슈팅 4개 키패스 하나 키패스를 가장 많이 한 선수는 오리에 2개고요 이거 말고는 별거 없습니다 네 득점이 나와야 되고 오늘은 뭐 내용도 내용입니다마는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이게 무조건 이겨 하지만 3연패야 지금 당연히 이긴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또 몰라요 호기업 네 좀 뭐 긴장된 상태로 후반전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 아 아 아 클리어 봐라 어 저라도 이거 처먹힌다 이거 이러다가 어 아 아 헤리케인 케인이 넣었네요 그래도 뭐 케인이 해줘야지 네 그래도 어 이렇게 넣어줘야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어 오 오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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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랜만에 골랐다 이 얼마 만이죠 너무 람나 아 거 띄는거 봐 지금 저렇게 지금 제발 졸아 이에요 진짜 너흘너 여기 몇 킬로 띄고 야 몇 킬로 다니고 라 묘키러요 마라톤 이예요 너무 좋아도 아 예 본인도 답답했을 거야 꼴대 맞히는 스팅이 있었고 제 몰아 다 몰아 놓고 가가 준다 어 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 경기 잡는 것도 그렇고 소니케인 골 다 넣으면 에 경기 중 끝난 것 같으니까 슬슬 보겠습니다 아 이런 말 하면 안되는구나 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그리고 토트넘이랑 손흥민은 추구 안걸려 그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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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맛이 갔나 저 아이씨 왜 그런 거야 뭐가 화났나 저런 행동을 웨스트임브롱시 알비온 팬이 몸을 얼마나 짜증나요 존나 빡치지 네 토트넘과 웨스트 브롱시 알비온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승리한 토트넘이 되겠고 그리고 물론 중간영상에 받겠지만 손흥민의 시원한 득점까지 터졌습니다 예 좋아요 오늘 토트넘은 이 경기를 이겼다고 해서 우와 드디어 살아났다 토트넘 짜쓰 뭐 이럴 경기는 전혀 아닙니다만 그래도 웨스트 브롱시 알비온인 거를 뭐 오랜만에 잊고 오랜만에 이겼고 경기도 오랜만에 깔끔하게 무실점으로 잡아냈고 케인 득점했고 손흥민 득점했고 그리고 많이 몰아붙였다 쪽으로 예 좀 기분 좋게 생각하고 오랜만에 그냥 이걸 즐겨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겼는데 또 이거 이긴다고 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고드렉의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득점도 하긴 했어요 골망을 흔들긴 했었는데 한 두 번 정도가 이제 오프사이트 때문에 골 취소가 됐었고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좀 저희가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좀 약간 업이 되는 게 뭐냐면 무린유 감독이 카메라에 잡혔을 때 이렇게 막 올라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 밀고 올라가라고 이런 제조처로 보일 정도로 좀 더 주저앉는 경기를 하기보다는 앞쪽에서 많이 볼이 놀게끔 만들어줬던 그런 전술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볼 만한 그래도 그날 볼 만한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웨스프르미치 알비원은 굉장히 사실 거칠게 사실 빅세미 팀이라는 이 특징이 그렇죠 저 사람은 예전에 볼튼에 있을 때부터 사실 상대를 개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 감독인데 뭐 그렇게 좀 다루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이 팀을 맡았을 때 잔류를 피하고 강등을 피하고 잔류를 하는 그 능력 때문에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웨스프르미치 알비원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 할 만한 눈에 띄는 어떤 그런 향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를 되게 토트넘 입장에서 리드하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막 밀어붙이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태클도 되게 거칠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경기를 잡아냈고요 해리케인은 해리케인이었다 호이비엘의 패스를 받아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해리케인이 지금 무린유의 토트넘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냥 9번 단순히 9번이 아니라 10번 역할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8번 심지어 어떨 땐 6번의 역할을 해줄 정도로 많은 범위를 커버해줘야 되는데 케인이 돌아오면서 경기력 향상은 그래도 기대를 좀 해볼 만할 것이고 손흥민 굉장히 오랜만에 골렀 느낌입니다 본인도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골렀고 난 다음에 좀 많이 후련한 표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모우라가 손흥민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줬었고 손흥민 선수가 정확한 임팩트를 가져가면서 손흥민 선수의 특유의 강력한 슈팅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득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본인도 약간 좀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다음 경기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득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이 경기부터가 토트넘은 사실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주소매 원정이 원정 4연전이에요 컵대에 포함하겠습니다 FA컵 에버튼 원정 리그 맨시티 원정 다시 유로파 리그 원정 리그 웨스트엠 원정 리그 두 경기 맨시티 웨스트엠 모두 다 토트넘보다 지금 현재 위에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아주 부담스러운 일정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하는 게 필요했었는데 그래도 이 경기는 승리 잘 잡아냈고 남은 원정 4연전에서 컵대회 향방과 리그에서 성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기들이 이어지니까 그 경기 무리뉴가 좀 잘 추스려서 케인과 함께 손흥민과 함께 좀 성적을 내야죠 그래야 우리도 좀 즐겁게 주고 보지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경기 내용을 좀 강팀과 만났을 때도 해줘서 해줘야죠 물론 메시티 같은 팀하고 만나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당연하지 근데 무슨 브라이튼 이런 팀들이랑 하는데 그렇게 내려앉아가지고 막 이러면 그게 이제 좀 짜증이 났던 거지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득점했다는 소식을 일요일 밤에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던 경기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